마그리슈 시청자 여러분 마그리슈가 비록 끝나긴 하지만 그래도 안 잊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시청자들도 마그리슈 보면서 되게 많이 서로 이렇게 두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저도 디디아기 팬입니다 이제 마그리슈가 정말로 무작정 파운데가 이제 끝이 나네요 제가 이게 2년반이죠 무작정 파운데는 2년반이 지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그리슈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여러분만 같아요 그리고 디디아기도 디디아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찍지만 오빠들도 다른 아이들도 그냥 찍을 때도 그런 그냥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 촬영 뒤에 어떤 일이었는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끝까지 계속 봐주시고 그리고 튜니버스에서도 마그리슈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도 많이 보고 저희가 다른 활동을 해도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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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간식 감사합니다.